생후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 사건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점이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가 보호한 책을 마련했습니다. 아동학대의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자가 조사를 거부하면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기로 한 겁니다. 또 현장조사에서 아동을 보호자와 즉시 분리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조사인력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곳곳 관심과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진정한 예방을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관련 내용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이나연 홍보관사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론에 보도된 것보다 많은 아동학대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 사례도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부모님들도 재택근무하시는 경우도 많고 아이들도 학교를 등교하기보다는 원격 수업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어른들하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함께 체류하는 시간도 증가가가 좀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학교 중에서 어떤 아이의 위기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려워지면서 조기 발견되는 경우도 어려워져서인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아동학대에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또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만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정서적인 학대나 방임 역시 이 아동학대에 속한다고 하죠.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아이한테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모욕을 주거나 욕설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버리겠다 놓고 가겠다 심한 위협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의 욕으로 무시하는 것처럼 어떤 심리적인 상처를 주는 행동들이 정서적 학대에 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가 필요한 양육이나 보호의 과정, 의식주를 제공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적절한 교육을 받고 안전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소홀하게 하는 것들을 방임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입양 아동학대 사건 논란이 불거진 뒤에 국회는 부랴부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부서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론에 밀려서 졸속으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동학대가 근본적으로 근절이 되려면 어떤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 충분히 예방 교육도 해야 되고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사실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관리를 하고 도움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의심 상황에서 신고된 아동을 어떻게 접근하고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교육하고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마련이 돼서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이번 보완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나현 홍보 간사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